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두 어머니를 둔 행복한 여자입니다. 어머니가 둘이라니 저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상엔 몸으로 낳은 자식도 있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겐 열 달 동안 소중히 품어 세상에 태어난 몸으로 낳은 자식이고 양어머니에겐 마음으로 소중히 낳고 기른 자식이랍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건 바로 저희 양어머니와의 특별한 인연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평소 사연투브를 자주 보시는 양어머니께서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무남동려 외동딸로 태어났고 어릴 적 저희 집은 행복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고 어머니께서는 절 키우는 데 집중하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계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고 부모님들께서도 사이가 좋아 항상 집안엔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어머나 케이크랑 와인은 어디서 났대요? 아 오늘 거래처 잠깐 들렀는데 거기 계시는 황사장님이 오늘 생신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케이크랑 와인 돌리셨다고 나도 하나 주길래 우리 공주님이랑 만화님 생각나서 가지고 왔지. 우리 공주님 케이크 좋아하지? 우와 맛있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네. 아버지는 이처럼 뭘 해도 저희 가족이 우선인 분이셨어요. 가끔씩은 사업상의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시지 않는 날도 있었기에 새 식구와 다 같이 지내는 시간보단 어머니와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에겐 위정이라는 아주 절친한 친구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집에 종종 놀러오곤 하셨던 미정이모는 누구보다 절 아주 예뻐해 주셨습니다. 유나야 이모 왔다. 오늘은 우리 유나가 좋아하는 도넛 사왔지? 우와 도넛이다 도넛. 얘는 가정도 있는 애가 이렇게 자주 와도 돼? 내가 뭐 내 친구 보러 놀러오겠다는데 오둘 게 뭐 있어. 그리고 우리 신랑도 너보러 간다고 하면 좋다고 보내줘. 자 맛있는 도넛 먹자. 미정이모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 자체가 너무 밝고 유쾌했기에 함께 있으면 그만큼 즐거운 사람이었고 또 저를 너무나도 예뻐해 주셨기에 가끔은 이모가 언제 놀러오시려나 하고 손꼽아 기다리곤 했어요. 어머니께서도 가끔씩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실 때마다 조금 외로워하시기도 하고 헛헛해하시기도 했지만 이모가 놀러오는 날이면 정말 쉴 새 없이 한박 웃음을 지으시곤 했습니다. 두 분은 중학교 때 처음 만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쭉 제일 친한 친구라는 이름으로 지내왔다고 하더군요. 유나야, 넌 어려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니네 엄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모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정말 한 명도 없었거든? 이모가? 에이, 말도 안 돼. 그치?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그 많은 반 애들 중에 내 친구 한 명 없었다는 게. 그래서 항상 혼자 걷도는 게 일상이었는데 니네 엄마랑 같은 반이 되고 나서 이모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 인생이 바뀌어? 어떻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 니네 엄마가 혼자 다니는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줬거든. 넌 왜 항상 혼자 있느냐고. 왜, 유나도 친구가 먼저 말 걸고 손 내밀면서 같이 놀자고 하면 기분 좋지? 이모도 그랬어. 니네 엄마가 나한테 처음으로 말을 길게 걸어준 사람이었거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건데도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 그래서 먼저 말을 걸어준 다음 날부터 니네 엄마는 끊임없이 이모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곤 했어. 같이 도시락도 먹어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모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생기게 되더라고. 덕분에 이모는 엄청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졸업식에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랑 추억 사진도 남길 수 있었어. 우와, 우리 엄마 짱이다. 뭘 부끄럽게 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넌. 왜? 뭐 못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항상 이모가 저희 집에 놀러오실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이모는 어쩌다 어머니와 친해지게 되신 건지. 두 분 사이엔 어떤 일이 있어서 가까워지게 된 건지. 어린 마음에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벼랑간 두 분 사이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신 이모 덕에 궁금증은 단박에 풀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로 남았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늘 바빴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만큼은 컸던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 그리고 종종 집에 놀러와 저와 어머니 즐겁게 해주는 이모까지 이런 사사로운 일상의 행복들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제가 아홉 살이 되던 무렵쯤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와 함께 보게 된 그날의 충격적인 환경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던 그 광경은 바로 가족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아버지께서 처음 보는 낯선 젊은 여자를 끌어안고 있던 것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다가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이내 골목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아버지와 그 여자를 보면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유나야, 지금 엄마가 잘못 본 거 맞지? 저를 붙잡고서 잘못 본 게 맞지 않느냐고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익숙한 뒷모습, 저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마침 그날 집으로 놀러오신 이정이모에게 저는 어머니와 함께 목격한 것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모는 얘기를 모두 듣고선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네 남편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닐 거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너 결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사업한다고 자랑하는 남자들 치고 정상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다고. 너, 지금도 네 남편이 바람 안 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어떻게... 분명히 우리한테 출장 간다고 했었는데... 야, 그럼 출장 간다고 하지. 대놓고 나 다른 여자 만나고 올게 라고 하겠어? 아휴, 진짜 너 볼 때마다 답답하다 답답해. 아니, 다른 건 야무지게 다 잘하면서 왜 이런 건 살이 분별이 안 되나 몰라.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판단 제대로 해. 너만 있는 거 아니잖아. 유나도 생각해야지. 이모는 아닐 거라고 부정하는 어머니를 굉장히 답답해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거짓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그날 본 모습을 애써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며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이혼 서류를 내미신 아버지를 보기 전까지 말이죠. 여보, 이게 뭐야? 이혼 신청서라니? 말 그대로야. 난 필요한 거 다 적어놨으니까 당신만 적으면 돼. 아버지는 정말 태어난 얼굴을 하고서 어머니께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라며 펜을 지어주셨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다 펜을 집어던지고 서류를 찢어버리셨습니다. 당신, 다른 사람 생긴 거 맞구나? 그치? 그래서 요즘 그렇게 출장이다 뭐다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예 안 들어오고 그랬던 거야? 사업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서 그랬던 거냐고. 맞아,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해? 당신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나랑 유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왜, 난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라고 뭐 법이라도 정해놨어? 그러면 난 평생 당신이랑 애만 바라보고 살면서 평생 이렇게 돈 벌은 기계로만 살아야 하나? 재미없게? 난 말이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랑 한평생을 살고 싶어. 그러기엔 당신이 너무 매력없는 상대였던 거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들으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핀 상대인 아버지인데 어쩜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낯빛 하나 바뀌지 않고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버지는 어이가 없어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만 해주면 내가 전부 다 줄게. 여기 이 집이랑 재산 분할도 뒷말 안 나오게끔 다 해줄 거고 양육권도 다 넘겨줄게. 양육비도 아쉽지 않도록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나랑 헤어져주라. 나랑 이혼하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랑 재혼하려고? 아니 그보다도 시댁에선 당신 이러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니?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더라. 당신은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밍숭맹숭하고 매력도 없는데 지금 만나는 애는 애교도 넘치고 부침성도 좋다면서 그래 알겠어. 이혼하자.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랑 같이 한 공간에서 숨 쉬며 살아가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속은 없고 빈 껍데기로만 같이 살 바엔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나아. 그렇게 소원이면 내가 갈라서 줄게.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혼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아버지와 부부의 연을 더 이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듯 보이셨죠. 아버지 어머니 사이엔 제가 있었기에 3개월이라는 이혼 숙려 기간이 주어졌고 아버지는 조용히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내내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셨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에서 짐을 빼나가시자마자 세상이 무너진 듯 소리를 지르며 엉엉 우셨고 그런 어머니 곁에서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저희 가족의 행복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밥도 거의 드시지 않고 침대에 누워만 계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탈이 나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누룽지를 팔팔 끓여드렸고 어머니는 겨우 몸을 일으켜 누룽지 한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딸이 끓인 거야? 맛있게 잘 끓였네. 엄마가 하도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만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유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한텐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 보여주게 돼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왜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을 해? 미안하다는 말은 아빠가 해야지. 엄마 먹은 것도 거의 없는데 눈물만 흘리면 어떡해. 나중에 기운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울지 마. 어? 엄마. 저는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9살이면 어린 아이라고 하긴 하지만 알 건 다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고통을 알고 있었어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안아드리고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는 것뿐이라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혼 사실은 며칠 후 놀러온 미정이모도 모두 알게 됐고 미정이모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가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왜 이러고 있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럴수록 더 당당하게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차라리 이혼하자고 했을 때 뺨이라도 한테 시원하게 날려버리던지 아니면 던질 수 있는 것들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다 그놈한테 던지면서 소리라도 지르던가 아니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짓거려줬어야지 아이고 이 답답아 답답아 그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진짜 내 성격 반의 반만이라도 좀 닮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늘 그렇게 화풀이 해봤자 뭐해 그런다고 떠난 기차가 돌아오지도 않는걸 너 지금 당장 일어나 나랑 같이 그놈 회사로 가자 뭐? 거기 가서 뭐하려고 뭐하긴 뭐해 가서 그냥 한바탕 쓸어버리고 와야지 원래 잠잠한 태풍이 더 무서운 법이라잖아 그걸 제대로 깨닫게 만들어버려야지 조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놈 회사 직원들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자기는 회사 대표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답답하게 굴지 말고 너도 쌓인 거 다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미정이몬 누워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이끌었고 제게는 봐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 집에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선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두 분은 웃는 낯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모 어떻게 됐어요? 야 니네 아빠 진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더라 니네 아빠 회사로 찾아가서 여기 대표 나오라 그래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직원들이 막 엄청 수근거리는 거야 당연하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대낮보다 회사 대표 나오라고 소리 지르겠어? 그렇게 막 난동을 부렸더니 니네 아빠가 구석 쪽에 있는 방에서 얼굴을 비추더라고 이모 그래서? 직원들이 불러서 나오긴 나왔는데 와 보자마자 하는 말이 남의 회사에 와서 이렇게 난동 피우는 거 불법인 거 아니야 모르냐 이거 신고하면 잡혀가는 거 알지 않느냐 적어도 기본적인 교양이라는 건 갖춰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세상에 교양의 글자도 모를 것 같은 인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웃기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모도 소리 질렀지 내 친구 인생이 이모양 이 꼴이 됐는데 교양이라는 게 지켜지겠느냐고 그리고 처자식 두고 바람 핀 당신이 지금 교양 우는 날 자격이 되느냐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더니 아주 난리가 난 거야 심 대표님이 바람을 폈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당연히 니네 아빠 맞는 말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하면서 눈만 막 굴리더라고 그러다가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돌아보면서 괜히 직원들한테 업무 시간은 일만 하라고 윽박지르고 참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 그래서 거기다가 한바탕 쏘아주고 나왔지 다른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가정벌인 그 마음이야 어쩌겠냐만 내 친구 인생 망친 대간 톡톡이 치러 할 거라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만난다는 다른 여자가 회사 신입 여직원이라고 하더라고 여섯 살 차이가 난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아 잘됐다 그럼 만나고 있는 사람도 상관여 소송 걸어서 뽑아먹을 수 있는 만큼 뽑아먹겠다고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도 이미 기차는 떠나버렸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왔어 유나야 이모 어때? 짱 멋있지? 어 완전 멋있어 미정이모 짱이야 미정이모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머니 대신 아버지에게 있는 말 없는 말들을 잔뜩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진행된 이혼 소송에서 어머니께서는 양육권과 집 그리고 재산분할 70%와 양육권 월에 50만 원씩을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상관여 소송이라는 것도 함께 진행하셔서 위자료 2천만 원 정도를 더 받아내기도 하셨어요 미정이모는 법원에 가는 날도 어머니 옆에 함께 있어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기억을 떠올리시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나야 이모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처자식 버리고 젊은 여자랑 놀아난 죄는 언제라도 엇보로 꼭 돌려받을 거라고 한 번 이혼한 사람이 두 번은 이혼 못하겠냐고 나중에 먼 미래에 재혼한 여자랑 네가 또 여기 와 있을 줄 누가 아냐고 그건 네 조상도 모르니까 행동 똑바로 하고 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휴 얼마나 통쾌하던지 정말 성격 하나는 화끈하다니까 내가 널 보고 배워야 하는데 내 말이 넌 날 보고 좀 배워야 돼 그리고 그 정도는 해줘야 속이 뻥 뚫릴 것 같았어 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씻거든? 바람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 100%도 바람피게 되어 있다니까 아휴 그 여잔 지 무덤 지갑 한 거지 뭐 바람 펴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말이야 길고 길었던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저와 어머니 옆에 있어줬던 건 미정이모였습니다 어머닌 미정이모가 아니었다면 자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울고만 있었을 거라며 연신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고마우면 나한테 잘해 이거사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맨날 놀러올 수 있겠네 항상 네 남편 있을까 싶어서 눈치 보고 그랬었는데 야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 아휴 속 시원해 나 이번에 너보고 정말 많이 배웠어 앞으로 어떤 일이든 간에 안 참고 할 말은 다 하고 살려고 그래 참고 살면 병나 무조건 참고 사는 게 능산 아니니까 꼭 할 말은 하고 살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이번 일은 우리도 우리지만 유나가 참 기특하다 괜히 어른들 사이에 껴서 새우등 터지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유나가 누구보다 의젓하게 엄마 옆을 잘 지켰네 우리 공주님 시집가도 되겠어 딸이라고 나 하나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엄마 옆을 잘 지켜야지 아휴 니네 엄마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너 같은 든든한 딸내미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기운도 없으셨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완전히 정리하고 난 뒤로부터는 다시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어머니가 기죽어 살 필요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둘이서 생활을 하게 됐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게 무한한 사랑을 안겨주시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밥을 먹고 나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때로는 속이 안 좋다며 토를 하시는 날도 있었고 식사를 하는 양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게 보였으며 무엇보다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점점 살이 빠지시는 모습에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미정이모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선 병원에 가자고 권했고 그렇게 저와 미정이모는 어머니와 함께 근처에 있는 큰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유나야 그치? 괜찮아 이모 별일 아니고 괜찮을 거야 미정이모는 검사를 받으러 들어간 어머니에게 혹시라도 큰 병이 찾아온 건 아닐까 걱정했고 저 역시도 그런 이모의 손을 꼭 잡으며 별일 없을 거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길 바랬던 제 기도와는 달리 어머니께 내려진 병명은 다름 아닌 최장암이었어요 최장암이요? 초기인가요? 최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상 증상을 느끼고 오시는 경우 대부분 알기에 해당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암세포가 곳곳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말기로 보입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6개월 그것이 어머니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 예구 시안부 선구에 저와 미정이모 그리고 어머니는 서로 끌어안고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독한 약을 사용하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어머니에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전보다 머리도 많이 빠지는 바람에 치료를 위해 머리를 밀어야 했고 성격이 무척이나 예민해지셨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강한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했죠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이모는 그런 절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유나야 지금 엄만 병이랑 열심히 싸우는 중이야 그럼 옆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줘야 하는데 슬프고 속상해서 울고 있으면 엄마가 기운을 낼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계속 울기보단 힘내라고 옆에서 팔도 주물러드리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자 그럼 엄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어나실 테니까 알겠지? 알겠어 이모 나 이제 안 울고 엄마한테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해줄 거야 지금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어머니일 텐데 계속 옆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지 못할 망정 계속 울고만 있다면 어머니께서도 좋은 기운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날부터 눈물을 흘리는 대신 어머니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정이몬 어머니가 투병을 하고 계시는 동안 저를 정말 극진히도 보살피셨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날엔 혼자 두는 것이 불안하다며 절 집으로 데리고 가셨고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날엔 반찬 같은 걸 해다가 냉장고를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넌 또 뭘 이런 걸 해가지고 와 너네 집 반찬들이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털어온 건 아니지? 야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최장암 환자들이 먹으면 좋다는 음식들로 반찬 만들어 왔으니까 안 들어가더라도 억지로라도 밀어넣고 씹어서 삼켜 유나야 너 엄마 감시 잘해라 알았어 이모 엄마 잘 먹나 안 먹나 내가 옆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게 그리고 이모네 집으로 가는 날이면 이모의 가족들이 절 무척이나 반겨주셨습니다 미정 이모의 남편이 명태삼촌 그리고 저와 두 살 세 살 터울이 나는 언니와 오빠 식구들이 절 무척이나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니 저 또한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었어요 유나 왔구나 오늘 안 그래도 고기 구워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유나가 먹을 보기 좀 있네 저녁 안 먹고 왔지? 네 안 먹고 왔어요 봐 유나 오는 날은 항상 맛있는 거 먹는 날이라니까 신기해 유나야 집에 자주 와 맛있는 거 많이 먹게 나선 사람에게 이렇게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또 모두에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과 학교 병원 가끔은 미정 이모의 집을 전전하면서 지냈어요 그로부터 5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제게 남은 유일한 세상이자 전부였던 어머니께서는 끝내 병마와의 싸움을 이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흘릴 눈물을 다 흘려서 그런 건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이별이었기에 그런 것인지 몰라도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는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흐르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발인까지 제 곁을 지킨 미정 이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면 기적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어머니께서도 많이 지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만약에 엄마가 저 멀리 별나라로 떠나게 돼도 절대로 기죽어 살지 마 미정 이모처럼 할 말은 꼭 하고 살고 당당하게 어깨 쭉 펴고 살아야 돼 알겠지? 엄마가 왜 별나라로 떠나? 그런 말 하지 마 만약을 말하는 거야 만약을 아이고 우리 공주 너무 울보라서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이게 마지막 대화였을 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절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 보이겠다고 말이죠 어머니의 장례식엔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어머니의 부고에 눈물 흘려주시는 분들 덕분에 발인까지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처럼 외동딸이셨던 데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척들도 없었기에 식이 끝난 후 미정이모와 명태삼촌은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유나야 있잖아 유나만 괜찮으면 이모랑 삼촌이랑 언니 오빠랑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건 어때? 유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혼자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이모네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도 돼요? 그럼 물론이지 언니랑 오빠도 유나랑 같이 사는 거 찬성했는걸? 삼촌이랑 이모도 우리 유나 집으로 들어오는 거 찬성이야 유나만 이야기해주면 돼 잠깐 가서 하루 머무르는 거랑 앞으로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었기에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이모와 명태삼촌도 그리고 이모의 자녀인 언니와 오빠 또한 동의를 했다는 말에 더 이상의 고민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겠지 싶어 저는 결국 미정이모네 가족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나름 편한 마음으로 들어왔어도 마음 한켠이 불편한 건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모네 집에 와서 저는 언니와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원래 혼자 쓰던 방을 둘이서 쓰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불만이 터져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불평불만 하나 없이 제게 아끼는 인형까지 내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유나야 그거 내가 제일 아끼는 다람쥐 인형인데 너 잘 때마다 끌어안고자 그거 끌어안고자면 꿈도 안 꾸고 편하게 잘 수 있어 언니가 아끼는 건데 나 줘도 돼? 옷장에 좋아하는 인형들 많이 있으니까 괜찮아 불안하고 걱정될 때마다 꼭 끌어안고자 그리고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때마다 맛있는 반찬들을 모조리 제 앞으로 몰아주곤 했습니다 언니와 오빠까지 합세해서 말이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손뻗어서 다 집어먹을게요 우리 집에 막내 공주님이 오셨는데 이 정도 대접은 해드려야지 안 그래 여보? 아이 그럼 그럼 우리 유나 공주님이 오셨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유나야 지금을 즐겨 그냥 말없이 즐기면 되는 거야 사실 미정이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제대로 제가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많이 불안했었는데 언니도 오빠도 명태삼촌도 미정이모도 모든 식구들이 제게 잘해주기만 하셔서 마음의 문을 닫는 일 없이 동떨어진 느낌 없이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은 미정이모가 가족사진을 찍으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혼자 집을 보고 있는 줄 알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언니가 절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유나야 너 준비 안 해? 지금 전부 준비 다 했는데 어? 난 당연히 가족사진이라고 하길래 당연히 이모랑 삼촌 언니 오빠만 가서 찍는 건 줄 알았어 혼자 집 보고 있으려고 했는데 야 너 때문에 진짜 못 살아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너도 우리 가족이지 당연히 같이 찍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빨리 준비해 언니가 머리 예쁘게 묶어줄게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굴러들어온 객식구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미정이모네 가족들은 모두 저를 막둥이 딸로 받아들여줬던 것이었어요 그날 언니가 예쁘게 머리를 묶어줬고 시간 딱 맞춰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유나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기념으로 오늘 가족사진 찍은 거야 사람 기억은 다 잊혀지는 거지만 사진만큼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남는다고 하잖아 우리 가족끼리는 아직 한 번도 안 찍어봤기도 하고 또 추억이 오래 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기해요 전 그냥 제가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내 제일 친한 친구의 딸이니까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내 딸이나 다름없는 아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족끼리 뭐 한다고 하면 당연히 너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알겠지 공주님 저는 이모의 말에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성장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모네 식구들 사이에 녹아들 수 있었고 이모네 가족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부터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빠짐없이 참석해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능을 보던 날엔 마칠 때까지 교문 앞에서 모든 식구들이 절 기다려주기도 했어요 날이 무척이나 추웠는데도 말이죠 유나야 고생했어 얼른 나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야 빨리 뛰어 아우 추워 죽겠다 멀리서 손을 휘적휘적 흔들고 있는 식구들을 보니 괜히 가슴이 간질간질 거리더라고요 그날 가족들끼리 가서 먹은 고기 맛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친구들이 하나둘씩 시집을 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딱히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는 걸 보니 괜히 참 부럽기도 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하더라고요 난 언제쯤 좋은 상대를 만나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저는 친구의 소개를 통해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운명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하면서 친구들과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진짜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6년이란 시간을 만나는 동안에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모두 해줬습니다 어릴 적 어떻게 지내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부고로 인해 어머니의 부고로 인해 누가 날 지금까지 정성들여 키워줬는지까지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편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엔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돌봐주신 분들이 다들 정말 좋은 분들이신가 봐 네가 이렇게 모난 구석 하나 없이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한 거 보면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 얘기 듣는다고 해서 결혼하기가 꺼려진다거나 갑자기 정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조금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알겠지? 정말? 이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어우 정 떨어져 나 너랑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유 사서 걱정하셨네 심유나씨 난 지금도 앞으로도 쭉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결혼하자 내가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변화가 생길까 걱정했었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서 어찌나 마음이 놓이던지 그렇게 제 입장을 이해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부모님께서도 남편과 같이 따뜻한 성품을 지닌 분들이셨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에 제 이야기를 다 해놓은 건지 처음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자마자 시부모님들께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우리 산호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어릴 때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아휴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일들을 겪어서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줘서 그리고 부족한 우리 아들의 짝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가씨 아가씨가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자랐으니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현명하게 잘 살 거예요 그럼 원래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고생길을 헤쳐나가는 법도 고생을 해본 사람이 아는 법이지 우리 산호가 아직 철이 덜 들었는데 결혼을 시켜도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아가씨를 보니 믿고 보내도 되겠네 이렇게 제 모든 걸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말까지 해주시는 시부모님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미정이몬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미정이몬 남편을 보자마자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난 어지간하면 내 남편이랑 우리 아들 말곤 잘생겼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 유나 짝꿍이라 그런가 되게 헌치라고 듬직하니 잘생겼네 아 종종 그런 소리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바로 인정하는 것 좀 봐 그래 난 이게 좋아 항상 칭찬해 주면 아니에요 하면서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좋아 심윤아 신랑감 아주 잘 골랐어 남편은 미정이모 명태삼촌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입꼬리가 아주 하늘을 향해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오면서 제게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유나 니가 왜 그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랐는지 알겠다 너무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 미정이모와 명태삼촌의 밝은 에너지를 보고서 남편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전 이모에게 선물 상자 하나를 건네받게 됐어요 이게 뭐야 이모 우리 막내 공주 결혼 축하 선물 나중에 시간 될 때 열어봐 그리고 남편 될 사람 참 괜찮더구나 어떤 늑대 같은 녀석이 체 가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어서 다행이야 오늘 많이 피곤했을 텐데 얼른 들어가서 자 이모는 제게 상자 하나만 건네주신 채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궁금해 방에 들어가 곧장 그 선물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나기도 했고 제가 미정이모네 집으로 올 때 챙겨오지 않아서 잃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찍은 그 사진들을 보니 살아계셨다면 내 결혼을 누구보다 좋아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 괜시리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비디오가 없어 비디오를 틀지 못하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를 복원해서 USB 파일로 저장해준 회사를 찾아가 USB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 안에 있는 컴퓨터를 켜고 USB 메모리를 연결시켰어요 그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영상은 아주 오래된 영상이었고 화면 안에는 하얀 비닐을 쓰고 병원복을 입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은 미정이모인 듯 보였어요 아아 내 목소리 잘 들려? 어 아주 잘 들려 지금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우리 딸 심윤아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 우리 딸이랑 결혼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엄마도 너무너무 보고 싶다 분명히 무척 멋있고 매력있고 다정하고 또 따뜻한 사람이겠지? 원래 결혼이라는 건 엄마가 옆에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야 하는 건데 더 오래 유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엄마가 많이 미안해 엄마 있잖아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우리 유날 낳은 일이라고 생각해 유날 낳고 나서 정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단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것들을 함께 해주고 싶었어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많이 아파서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것들을 같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딸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울고 있는 건 아니지? 어른이 된 넌 어떻게 자랐을까? 아마 모두의 사랑을 받고 예쁘고 건강하게 자랐겠지? 어 엄마 나 너무 잘 지내고 있어 그럼 누구 딸인데 당연히 잘 자랐겠지 유나야 비록 이 엄만 이번 생 짧은 소풍을 마치고 걷 떠나야 하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유나 옆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힘들면 하늘 보면서 이야기해 엄마 나 힘든데 어떻게 하지? 이러고 그럼 그날 밤 꿈에 나와서 우리 딸 손 꼭 잡아주고 몸이 부서져라 힘껏 안아줄게 우리 딸 안 힘들 때까지 있어줄 테니까 꼭 하늘 한 번 올려다보고 눈물 한 번 참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알겠지? 엄만 엄만 다음 생에 태어나도 꼭 우리 유나 엄마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유나도 다음 생에 엄마 딸로 다시 태어나줄 거지 그땐 옆에서 내 딸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꼭 안아줄게 엄마가 많이 사랑해 유나야 지직거리던 영상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고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미정이모가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제 등을 꼭 껴안아 주셨어요 이모 이건 언제 찍은 거야? 네 엄마 돌아가시기 3일 전쯤 찍은 거야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저는 이모의 말을 듣고서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본인이 떠날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제 걱정을 하셨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모는 엉엉 우는 저를 더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이렇게 바르고 예쁘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마워 니네 엄만 끝까지 나한테 널 부탁했고 나도 너 잘 키워보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는데 니네 엄마가 하늘에서 만족했을지 모르겠다 해준다고 해줬는데도 너무 많이 부족하다 생각했거든 아니야 이모는 나한테 정말 최고였어 삼촌도 언니도 그리고 오빠도 아마 이모가 그렇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난 아마 고아원으로 가거나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을지도 몰라 아빠는 날 키워줄 생각조차 없었을 거고 고마워 이모 내가 이렇게 잘 자란 건 순전히 다 이모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그날 이후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이모의 딸이 됐습니다 아빠라는 작자와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도 않았고 이미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으며 저 또한 성인이었기에 복잡한 절차 없이 이모 밑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서류 처리를 마치고 나오던 날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엄마라고 불러봐 엄마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그게 뭐야 아 왜 이제 이모 말고 엄마라고 불러봐 자 엄마 알았어 엄마 막내딸이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시댁에도 이 소식을 전하니 진심을 담아서 무척 기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원래는 생략하려 했던 상견례도 진행하게 됐고 양가 부모님들끼리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특히 시아버님과 아버지인 죽이 참 잘 맞았는지 서로 심심하면 한 잔씩 하자면서 번호를 주고받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매년 명절이나 부모님의 생신 때 꾸준히 찾아뵙곤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희가 갈 때마다 거선발로 반겨주시곤 합니다 아이고 우리 막둥이랑 막내 사이 왔어 차 많이 막혀서 힘들었지? 아니 엄마 차 그렇게 많이 안 막히던데? 그래? 아유 다행이네 근데 얘 강서방 밥 좀 많이 먹여야겠다 너 강서방 밥까지 뺏어먹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너희 갈 때 장어 좀 들고 가라 이번에 선물로 들어왔는데 너무 많아서 우리끼리 다 못 먹어 그거 가지고 강서방 몸보신 좀 시켜줘라 남자들 체력 키우는 데는 장어가 제일 좋다더라 와 저 장어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아시고 역시 우리 장모님 센스 최고십니다 남편과 어머니는 그냥 아주 죽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환상의 듀오랍니다 가족끼리 모여 있으면 언제나 웃음이 나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항상 함께여서 행복한 하루에 감사함을 느끼며 저희는 그렇게 건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연투부 애청자이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면서 마음으로 품어주신 저의 어머니에게 한 말씀 드리고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친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돌아가신 친어머니를 대신해 저를 돌봐주시고 이렇게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막내딸이지만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채우고 앞으로 더 효도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지랑 언니 오빠도 너무 고맙고 많이 사랑해 우리 앞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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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